PD님, 이게 무거운 거 될 때 좋은 상품이에요. 이즈무브라는 건데 무거운 짐을 리프터로 들어올리고 굳이 이런 사이즈였어. 네, 됐어. 리프터로 들어올리고 슬라이더만 깔면 아무리 무거워도 부드럽게 밀린답니다. 이거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단점이요? 힘이 약하다는 거? 좋아! 수환 씨가 힘이 없어서 너무 좋아! 이 무거운 사람 옮겨볼게요. 갑자기? 리프터로 들어올리고 바닥에 슬라이더를 깐 다음 그다음에 밀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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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신기하다. PD님, PD님. 힘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무거운 걸 옮기고 있다. 이걸 만천원에 알려야 된다고. 자, 빨리 빨리 찍어요. 쭉쭉쭉쭉쭉. 뭣도 없다니요. 화내는 거면 편집 아시죠? 쇼퍼 옮겨볼게요. 고물상 하세요? 슬라이더를 받친 다음 다 했어요. 그거 한 손가락으로 밀어봅시다. 디피코 씁시다. 손가락 뀌었잖아요. 엄지로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짐을 옮기는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닥쳐. 아, 잠시만요.